오늘 에피타이저 불 질기치 치즈 분말 전복 시리즈 중에 잘 난 것 같아 맵기를 첫 끼 촬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밥입니다 또 이렇게 시장이 되어 있냐면요 토밥 촬영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사무실에 들려서 식량을 조달하려 합니다 아마 로맨님도 여기 계실 텐데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야겠어요 하미 밥 좀 먹게 촬영을 해? 응 난 원래 뭔가 일단 짜장면을 시켰거든 짜장면을 시켰어? 우와 진짜 짜장면을 시켰어 어? 나왔어요 이런게? 진짜 짜장면 우와 누가 말해줬어? 불짜기치 누가 말해줬냐 아니 그냥 여기 보였는데? 개이득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? 저 먹어도 돼요? 저 먹어도 돼요 오 그릇이 겁나 좋은데? 우리 얼굴 약간 모델 같은데? 이렇게 할까? 오늘 이거 먹어야지 오늘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불짜기치 김치 있나? 김치 있으면 좋을텐데 사서 먹을게? 응 사서 먹을게? 응 이렇게 해서 먹을게 오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굿 진짜 맛있겠다 불짜기치 근데 계란이 여기 있는 건가? 와 불짜기치 와 이렇게 설명서랑 와 여기 좋다 면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남겨져 있네요 면 여섯 개 소스 하나 불맛기름 하나 건더기 하나 치즈 분말 하나 면을 면을 빠야 돼 면 다른 것도 일이다 이거를 넣어래요 고구명 그리고 물 2L를 붓고 뚜껑을 닫으랬어 잠길 정도 이 정도면 이때 돼지가 낫을까 한 번만 더 하고 가정 오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기호에 따라 세 가지 스텝에 맞게 치즈 분말과 불맛기름을 추가하여 먹어보래 처음에는 짜장 소스만 넣은 뒤 먹어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치즈 분말 넣고 세 번째는 불맛기름 이렇게 3단계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오 오 이거 이게 면이 일반 짜파게티 면이 아니라서 약간 좀 전부 도시락 같은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익으면 안 될 것 같아 면수는 약 종이 컵 한 컵 정도 남겨달래요 여기 물 버리는 구멍도 있네 되게 잘 나왔다 진짜 너무 맛있다 옳는 곳 항상 안 돼 뜨íve' 아 앞으로 조심하세요 여러분 손 불 짜기지 얼마나 맛있을지 제가 또 전부라면 저문가잖아요 근데 이 정도 소스 갖고 되나? 나도 이런 거 하나 해보고 싶다 히밥 전보라면 저 저저 전보라면 중에 지금까지는 전보 왕뚜껑이 1등이었거든요 자 일단 소스만 넣은 이 짜장 짜장을 일단 기본 베이스로 잘 먹겠습니다 그냥 그 짜파게티 컵라면이랑 비슷한데요 좀 면이 좀 얇은 짜파게티 김치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약간 뭔가 파김치를 못 갖고 온 게 아쉽긴 하다 이거 이거 있을지 모르고 그거 시켰거든요 짜장면 치즈 분말 투척 해보겠습니다 치즈볶기랑 짜장볶이 섞어먹는 느낌일 것 같은데 특이하네 어 왔다 배달 우리 밥 왔어 딱 먹고 먹으면 딱 나이스 타이밍 진짜 그 치즈볶기랑 짜장볶이 섞어먹는 맛잇니? 아직까지 불 안나서 그런지 맵진 않아요 아직 불도 넣어볼까? 불 불맛 와 이거 겁나 빨간데? 뭔가 잘못된 상태일 수도 있긴 이거 넣어놓아서 더 넣었겠다 이런걸? 오 향이 고추기름 향이 오 좀 센데 와 불맛 장난 아니다 처음부터 그냥 다 넣고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요 전 이거 다 넣고 먹는 게 제일 맛있네 그리고 맵지가 않아 이게 불이 불맛이야 불맛 막 맵다가 아니라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다 애초에 그냥 불맛기름까지 다 넣고 드세요 그게 저는 제일 베스트 좀 더 맛있고 말해 오 맛있긴 하다 진짜 맛있었다 전복 시리즈 중에 제일 난 것 같아 제일 안 짜고 이름이랑 다르네 응? 왜? 이름 보고 짜겠지 했는데 진짜 어이없다 어이없어 이거 꼭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대왕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 이게 오 잘 먹었어 아 이제 밥 먹자 밥 먹자 저희는 이제 밥 먹을 거예요 이건 쟁반짜장 짬뽕 사실 이걸 시켰는데 이게 있어서 이게 애피타이지로 먹어버렸네요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갈라 했거든요 같이 먹으려고 곱벼기로 시켰는데 이게 간식이 돼버렸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오 향 대박 와 향 대박이다 이거 짬뽕 뭔가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좀 더 먹었으면 형 오 잘 먹었다 이렇게 오늘 갑작스러운 사내 기습 사건 불짜기치와 그리고 간단하게 짜장 짬뽕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이리리바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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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랑 같이 밥 먹자 아멘